아니, 당연히 그 환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.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. 그러면 그 많은 피해자에게 다 환매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. 몰랐던 거잖아요. 바로 검찰은 그 지점에서 환매 자체가 특혜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다른 거 끌어다가 환매해줬어요? 그렇죠. 그것도 이상하잖아요. 김상희 의원 등에 환매한 게 특혜다,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환매 자체가 특혜라고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지점은 바로 그런 지점이고요.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과연 그런 정보를 김상희 의원과 그 몇 명한테만 줬다면 그것도 특혜인 거죠. 그 펀드는 또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특혜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심하게 나가면 수사가 더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맨 처음에 누구하고 이걸 정보를 가지고 이걸 만약에 펀드에 투자를 했느냐. 아마 이 수사까지 다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, 없느냐. 이게 뇌물이냐, 아니냐. 저는 거기까지도 아마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냐. 그렇게 봅니다.